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악교육과 실기고사는 공통실기 한 과제와 선택실기 한 과제가 부여됩니다. 공통실기 과제는 청음 영역으로 단선률의 청음이 출제됩니다. 선택실기는 성악, 피아노, 작곡, 음악이론, 가야금, 국악이론 중 지원자가 희망하는 한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음악교육과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각 실기고사 과목에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교육과 실기고사는 공통과제인 기초실기 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실기재료와 작업도구를 직접 선택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실기고사 당일에 제공하는 실제 정물들과 사진 이미지를 현장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본 과제는 지원자의 창의적인 구성능력과 표현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실기고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실기고사는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을 평가합니다. 기초체력평가는 20m 왕복달리기, 높이뛰기와 남학생은 턱걸이, 여학생은 팔굽혀 매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합니다. 운동기능평가에는 남녀 공통으로 배구, 브래디 테스트 종목을 평가합니다. 종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정시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기능평가종목인 배구, 브래디 테스트는 공을 잡고 준비자세를 취한 다음 시작구령에 의하여 빠르게 토스를 표시선 안에 바운드시키는 동작을 계속합니다. 실시 도중 공이 떨어지면 신속히 공을 주어서 다시 계속하며 30초가 경과하면 그만구령으로 동작을 종료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안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기고사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정시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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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하는 대